이거 이거 뭐라고 해? 포크 포크는 돼지 P.O.I 포크는 돼지 포크 파워워 너처럼 가르쳐주면 나도 안 배워보고 싶을 것 같아 아니면 외국인 남자친구 그게 제일 빠른 것 같아 그거 제일 빠른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결국 본인의 경험담이구나 이건 좀 기다려드려도 될 것 같아 그 팁을 알려준 거구나 인정? 인정? 솔직히 말하면 한국 처음 왔을 때 내가 좀 아니야 알았어 우리 팔찌도 해봐 알았지